안녕하세요. 판례공부 오문정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4월 1일자 판례공부 행정 상상적 경합과 면허 취소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2월 10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2 32364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리는 다음과 같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의사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 이렇게 청구한 공부는 원고문은 의사였습니다. 의사인데 그리고는 보건복지부 장관이고 상고 기약돼서 원고 패소한 사건이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원고는 병원 원장이었고 2009년 3월부터 2017년 3월 8년간에 걸쳐서 제약회사로부터 5억 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걸로 기소가 됩니다. 그래서 의료법 위반과 배임 형법상 배임수색죄로 기소가 돼가지고 상상적 경합이라고 해서 하나의 행위가 두 개의 범죄가 됐을 경우에 중한형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한형인 배임수색죄로 처벌을 받게 돼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게 됩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 의료법 위반이지만 상상적 경합으로 배임수색죄로 처벌받은 경우에 그러면 의료법 위반이 위반에 따른 면허 취소를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처벌은 배임수색죄로 받았는데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 취소하는 게 가능하냐 요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의료법 위반 시에 상상적 경합으로 처벌이 되면 상상적 경합이라는 건 이런 거죠. 하나의 행위가 하나의 행위가 두 개의 범죄가 되는 경우에 두 개의 범죄가 다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법원이 판단을 하고 적용목도 다 적용하고 다 한 다음에 형을 정할 때 두 개 중에 형이 중한 거 요거의 형을 가져와서 처벌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상상적 경합은 두 개의 범죄를 다 인정한 거예요. 실제로 판단도 두 개의 범죄를 다 판단합니다. 만약에 둘 중에 하나라도 무죄가 나면 무죄 판단도 합니다. 무죄 이유에다가 다 씁니다. 따라서 상상적 경합은 두 개 다 되고 다만 처벌만 배임수색죄의 형으로 처벌하는 것뿐이지 배임수색죄의 형으로만 처벌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대법원이 말하고 있는 상상적 경합으로 되는 경우에는 그 형, 의뢰법 위반에 따른 면허 취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특별법에 대한 위반 시에, 유죄 판결 시에 면허 취소 사유가 많이 되는데 이렇게 상상적 경합이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형사법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일반인으로서는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있죠. 따라서 대법원이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그은 거죠. 상상적 경합은 처벌만 그 형으로 할 뿐이지 실제는 두 개의 범죄기구 둘 다 유죄를 인정한 거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거, 면허 취소하는 거 가능하다. 결국 의료법 위반의 사건이지만 유사한 사례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 가지 범죄가 있을 거예요. 특별 범죄나 행정처분이 가능할 때 이럴 때 상상적 경합이 있다고 하면 둘 다 유죄 인정된 걸로 전제로 면허 취소 또는 등록 취소 그다음에 허가 취소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판례는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